꿈의 나라 같은 터키 카파도키아의 매력에 대해 썰을 풀어갈 건데 준비를 했어. 첫 번째, 말도 안 돼 보이는 바위 굴짝의 집들. 나 속에 나으러 번 거대한 돌기둥 사이로 이어지는 집들을 보면 진짜로 지금이 몇 세기인지 헷갈릴걸. 두 번째는 뜨거운 열기구 체험. 카파도키아 하늘에 둥길떠 있는 수백 개의 컬러풀한 열기구를 봤어. 안 서 있어도 저절로 우왕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셋째, 바위성. 이건 실화야. 전쟁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이 거대한 지야? 도시에서는 마치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드는 거야. 카파도키아의 맛. 요리 사진 한 장 찍을 거면 밥솥 뚜껑 뒤집어 쓰고 찍어. 그야 더키씨 테스틱 해밥의 진정한 모습을 담을 수 있어. 네 번째, 마법처럼 멋진 동굴 호텔에서의 하룻밤. 카파도키아에서 꼭 해봐야 할 경험 중 하나지. 동구 안에서 일어나 바라보는 일출이라니.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뷰가 펼쳐진다고. 다섯 번째, 거대한 요새와 성체를 탐험해. 이곳에는 오래된 역사를 단지간 여러 요새와 성체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카파도키아의 장관을 한눈에 돌 수 있어. 다섯 번째, 전통 공예품 쇼핑을 마무리. 터키 전기와 나누부터 터키 램프, 세라니까지. 이건 정말 여행의 필수 코스야. 너의 카파도키아 기억을 지을받아가. 그렇게 카파비날레는 펼처럼 반짝이는 카파도키아의 밤하늘 감상이야. 밤에는 불을 끄고 별만 바라보어 두면 우주 속에 홀 떠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환상적인 밤하늘에 푹 빠질 거야. 이건 진짜 꿀팁인데 잊지 말고 카메라 충전 잘해두고 망원렌즈도 챙겨. 이렇게 아름다운 카파도키아의 벨풍량을 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 아참, 여기 오면 꼭 세라미 만들디 체험도 해둬보가. 손으로 직접 삐진 그릇이나 장식품을 실에 가져가면 그게 바로 특가라 기념품이 되지? 이게 바로 내가 여러분한테 꼭 추천하는 카파도키아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어때? 벌써부터 가고 싶지 않아? 셀카봉도 챙기고 좋은 신발도 꼭 신고 가야 돼? 걷다보면 동호소들 빠진 기분이 들걸? 그리고 지나가는 현진한테 터키어로 메르아바 하며 인사도 던내봐. 눈웃음침에 돌아오는 인사가 여행의 또 다른 초득일 거야. 그럼 이 대대박 나고 싶어. 우리 오늘 카파도키아에서 꼭 와야 안녕소들을 더 파헤쳐보자. 세분번째 역사소드로 쓰며 드는 신드린 트레킹 코스 이거 진짜 놓치면 도회할걸? 고대 동굴교회는 물론이고 가파른 바위 위에 올라가면 그 느낌이 정말 대박이야. 마치 타임머신 탄 것 같아. 세덜번째 카파도키아의 포도밭에서 와인 시음 여긴 원래 유명한 와인 생산지인 건 알고 있었어. 천천히 납보는 로컬 와인 한잔에 온 세상 행복이 퀄퀄 채워질 거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다음 몇 분의 영상으로 담는다는 게 말이돼. 나도 모르게 헬걸이 터키 노래도 배경락을 깔고 내 말 잊지마. 카파도키아에서 꼭 와야 할 일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즐겨봐자. 이제 비행기표 예매 준비됐어. 언제 갈지는 몰라도 꼬만갓게 카파도키아 여행에 난 이미 한 발짝 내디뎌네. 이제 비행기표 예많은